아니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이거 그거 아니에요? 아주 징그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어문맛일 거라고 합니다. 저는 먹고 싶은 피치입니다. 여기서 이미 냄새가 있어요. 음식 냄새. 지금 점심시간이 없네요. 당근 음식? 너무 좋아요. 저는 참치 김치볶음밥. 오머리 김치찌개. 엄청 좋아하네요. 아까부터 계속 말했었어요. 그냥 김치찌개 말고요. 오머리 김치찌개. 깻잎. 뻔떼기. 순대. 아 맞아 맞아. 김치. 맞아. 에? 이거 그거 아니에요? 가을에... 아니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이거 그거 아니에요? 동굴이 공원 같은 거에 떨어져 있는 거. 도토리? 어. 아니에요. 도토리 아니라고요? 이거 뭐야? 해산물이에요? 노터리. 이거는 원래? 해산물인가? 와 노또리 비슷하다. 어. 왜? 이거 못 넣는다고? 이거 엄청 딱딱한 거 아니에요? 좀 떠지는 거. 해볼래요. 바다, 바다 벌레. 하하. 아 진짜 이거 저도 못 먹었어요. 아 이거 진짜 싫어. 진짜 못 먹거나. 근데 러시아에서 맛있어 못 먹어. 모양을 비슷한 거 있어요. 음... 피부에 뭐... 자체하면 아주 가려워요. 아... 근데 이거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는데 못 즐거워요. 처음에 볼 때 모양은 아주 비슷해요. 아 저는 진짜 못 먹겠어요. 몇 번이나 챌린지를 먹방에서 해봤는데. 쇠기풀? 옹콩키? 어. 아주 가려워요.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요리해야 돼요. 그냥 먹으면... 음... 아 끼닙처럼 그냥 처리를 안 와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볼 때 이렇게 터치하면 안 돼요? 음...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만지면서 먹어요. 쌈 싸 먹잖아요. 그쵸 그쵸. 어 맞아요. 이거는 다치하면 안 돼요. 만지면 안 돼요. 향기가 좀 센 거 같아요. 아 되게... 떡도리묵... 아 이거 안 돼. 나 진짜 진짜 죄송해요. 뭔가 다 안 된다고 해서. 죄송해요? 어... 이거 안 돼. 먹을 수 있어요 이거? 뭔가 싫어요. 저는 좋아요. 제가요? 두부랑 좀 달라요 뭔가. 뭔가 뭔가 안 돼요. 그 색이 좀 안 돼요. 생떠또리묵 아무것도 소스 없이 먹으면 아쉬웠는데 소스랑 같이 괜찮을 것 같아요. 푸딩? 나 이거 맨날 손 댈 수가 없어. 많이 먹었어요. 아... 내가 도토리묵 쿠팡에서 세... 팩... 세 개 주문했는데 많이 먹어서 지금... 보면 좀... 아직 먹고 싶지 않아요. 너무 많이 먹어요. 아 이거 좋아해. 오이. 저는... 서양 사람이라서 많이 못 먹어요. 아... 생물 못 먹어요? 먹으면... 엉덩이 이렇게 만지... 호흡... 화장실이 바르게 가요. 아... 체하는 거구나. 지금 너무 좋아하지. 엉덩이 잡고 화장실 가요. 아... 30분 뒤에. 아... 이거 뭐야? 에? 이거... 이거 뭐야? 꼴뱅이, 달뱅이? 달뱅이요? 꼴뱅이, 달뱅이. 같은 거예요? 아 이건 괜찮겠다. 아 이거 맛있겠다.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초계 같은 거 있잖아요. 집이 없어요? 집에 있고... 달빙이요. 하하하핳 달빙이랑 발음이 비슷하긴 하다. 어떻게 달라요? 달빙이, 골뱅이. 약간 골뱅이 좀... 해산물에 가깝지 않아요? 조개, 조개. 조개 전주. 아... 목품 쪽에 있나? 모르겠네요.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안 물어요? 안 물어요, 그래. 뭐에요 이거, fé이. 편의점에서 샀어요? 하하핳. 편의점에서 살 수 있다고? 이거 다. 샐러드 없어요? 그거 먼저 먹어볼게요 싫어요 열어볼 겁니다 우와 맛있겠다 아주 그냥 좀 옥수수 냄새 괜찮은데? 냄새가 괜찮아요 냄새 괜찮네 맛있겠는데? 냄새 너무 괜찮다 간장 간장 냄새 나지 않아? 옥수수하고 옥수수하고 기름 비주얼은 어때요? 아주 징그럽습니다 여기 그릇에 구워보세요 싫어요 이거 맥주를 안 마시면 진짜 좋겠다 팬사 얼마에 5천원이에요? 비싸네? 5천원이래? 참치 참치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이거 안주 안주 아 근데 핀맛이 나다 근데 맛있네 진짜 싫어할 수 있겠다 일본인이면 가능할 거예요 이 맛은 이 맛은 냄새 때문인가 보네 맛은 맛있어요 근데 좀 비린내가 있어서 비린내 있죠 약간 냄새 어.. 시.. 신발 바닥 같다 나 욕하는 줄 알아봐 깜빡 깜빡 초고추장 찍어보면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일본 선생님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아빠 너무 좋아하고 뭐하고? 면 아 이거 조리한 거예요? 네 헐 맛있겠다 냄새가 샤스타 샤스타 타임 흑어서 먹어도 돼요 쏟아요 쏟아 우와 오이가 오이 엄청 좋아하는데 오이? 오이오이 저 엄청 좋아해요 오이성 알아요? 오이 모르겠어요 무슨 선 서명 네 서주 서주도 있어요? 으으 Jacqu 정, 잠을 쓸! 오! 열일 수 있어요, 이거? 예뻐. 아, 막혔어. 오케이, 좋아. 안 해봐가지고 술자리. 이런 걸 어떻게 마셔, 사람들이 다? 여기 봐. 네, 먼저 털어볼게요. 진짜 맛있겠다. 냄새가... 이걸 피하고 있는 거 알거든요? 이걸 갖고 와. 이걸 피하고 있는 거 알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Itadakimasu. 열이 한 게 훨씬 맛있다, 절이 한 게. 와, 맵다. 아,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다. 면이랑 괜찮아요. 아주 해시. 면이랑 같이 먹으면 텍스쳐는 이렇게... 나는 좋아. 배고파서 괜찮아요. 면이랑 같이 먹으면 나는데... 배고파요. 진짜 맛있다. 술 안 마셔야지? 아주 띵네. 짠! 아, 매워. 아, 매워. 멈추면 안 돼. 멈추면 안 돼. 다다다. 딱. 다다다다. 소주랑? 소주랑 아무것도 좋아요. 소주랑 잘 안 어울리는 곳 없어요. 하하하 막걸리 이거 좋아요 바나나 막걸리 매워요 그러면 먹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별로예요? 면 야채 진짜 헬시하다 아 진짜 맵다 이거 멈추면 안 되겠다 이거 배불러 배부르면 안 돼 아 맵다 진짜 맵다 저는 떡볶이 팬이야 오뎅, 고추, 어댕, 꼬꼬치 오고치, 떡볶이 다 같이 먹어요 진짜 맵다 이거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불닭보다는 맵지 않은 것 같아 실라면보다는 매운 것 같은데 남편아? 한국사람은 여고함 주세요 내 스타일 아니야 저는 생김새는 징그러웠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아저씨들한테. 근데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모르는 것 뿐일 수도 있고. 분이 좀 캔에 들어가서 있는 것 같아요. 골뱅이는 씹으면 씹을수록 진짜 맛있었어요. 약간 그.. 너무 맛있었어. 진짜 맛있었어. 쫄깃쫄깃다고요. 제가 아빠한테 사드리고 싶습니다. 좋았습니다. 아.. 쓰고 싶지 않네. 골뱅이 없이 마사도 맛있었어요. 골뱅이를 잘 안 드시더라고요. 그게 있었던 거. 영상을 재밌게 즐겁게 보셨다면? 보드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나중에 또 봐요. 안녕!